전액 장학금을 받은 IT융합공학부 17학번 유서진 학생은 오늘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학부 13학번 이호원 학생은 오늘 사업가의 꿈에 날개를 닿습니다. 오늘의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비상하는 내일이 됩니다. 기초공학부 18학번 한영은 학생은 오늘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공예과 일산학번 베리나 김소희 학생은 오늘 남들과 조금 다른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나의 비전이 내일 우리의 상생이 됩니다. 기반을 닫고 내실을 다진 프라임 3량 한 뼘 더 성장한 오늘의 숙명은 더 큰 내일로 나아갑니다. 숙명투데이 숙명투모로우 숙명여자대학교